1분 30초 동안 뜸 들리는 겁니다. 지금 뜸 들리는 겁니다. 지금 뜸 들리는 겁니다. 한 1분 20초 30초 동안 뜸 들여 가지고 약간 불렸다가 아 불렸다가? 그냥 필터가 아니고 압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에스프레소랑 드립이랑 약간 중간 정도 여기 에어 푸켓이 있다. 원래 그래서 에어로프레소라고 에어로프레소? 네. 에어로프레소 에어로프레소 두바이스도 이렇게 먹었어? 아니요. 두바이스때는 여기는 커피가 너무 맛이 없잖아요. 그치. 다 찍으셨죠? 고마워. 하하하